안녕하세요. 매력을 발견하는 곳 이미지메이커스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3기의 씬스틸러 광블리, 광수님의 메이크오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등장부터 뭔가 남달랐던 광수님은 워낙 여러가지로 화제가 되셨지만 저희는 이제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광수님의 자기소개에 난데없이 감동을 받아서 또 직업병이 발동하고 말았습니다. 의외로 광수님께서는 굉장히 흔쾌히 메이크오버에 응해주셨는데요. 광수님의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울 것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 번도 느낀 건 외모가 주는 힘이 정말 막강하구나 그걸 한 번도 느꼈거든요. 앞으로 제가 혹시나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외모관리를 시작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게으른 말하긴 한데 저는 외모적으로는 큰 욕심이 없고 머리카락만 자동으로 관리가 됐습니다. 그 예쁘게 보기 위해서 어떻게 벗어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딱히 욕심이 없습니다. 먼저 광수님의 성향과 외모가 가진 매력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광수님은 살짝 올라간 눈매와 강한 턱선으로 시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눈썹 틀이 흐릿한 편이라 오히려 눈매가 강조되다 보니 개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유니크 시크 유형의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수님은 약한 눈썹 틀을 보완해줄 안경과 헤어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가 짧아서 흐릿한 눈썹이 노출되면서 관자놀이가 넓어 보이고 있었는데요. 가벼운 펌으로 볼륨을 살리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더해드리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펌을 하기에는 광수님 머리가 아직 많이 짧아서 일단 열심히 길이를 끌어왔습니다. 메이크업은 아주 간단히 반톤 정도의 밝은 피부에 입술의 혈색과 눈썹 틀만 가볍게 더했고요. 동그란 프레임의 안경은 광수님의 관자놀이와 강한 턱선을 오히려 도드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위쪽이 조금 더 길고 또렷한 라운드 스퀘어 프레임의 안경으로 눈매에 올라간 느낌을 살짝 눌러주면서 시크한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광수님의 비주얼 치트키는 바로 패션이었는데요. 광수님 키가 크시다는 생각은 했는데 자그마치 185cm시더라고요. 조인성, 강동원급의 기럭지를 가지고 계신데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먼저 어두운 컬러는 광수님의 피부를 다운시키면서 턱 골격을 강해보이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라이트톤의 부드러운 컬러감에 탁색의 조화가 광수님의 부드러운 느낌을 더해주었고 우월한 체형을 가지고 계시지만 워낙 마르신 편이시다 보니 장식이 없는 옷 대신에 처지지 않는 소재의 파라나 포켓이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으로 체형을 좀 더 탄탄하고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달고나 라떼를 드시면서 메이크오버를 즐겨주시던 광수님 방송에서 광수님 분량에 아쉬워하시던 분들이 많으셔서 프로필 촬영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에어컨 틀고 안 틀고는 너무나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분쟁이 일어날 소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의 기준으로는 자신만의 일을 살아가면서 잘하는 그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가장 크게 반하는 것 같고 또 의외로 허당미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채워줄만한 구석이 있어 보인다. 이런 부분에서 좀 사랑스러움을 느껴요. 이분이 필요로 할 때 내가 옆에 있어가지고 뭔가를 해줄 때 그럴 때 좀 사랑스럽다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저는 절대 코딩 천재는 아니고 그냥 코딩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코딩 천재로 받아들이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어요. 첫인상에서 누군가의 겉모습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해버린다는 건 너무 조심스러운 일이죠.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자기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알고 계시죠? 당신은 가장 멋진 작품이에요. 안녕!